일정 조용히 9월 차원에서 수쿠라 레슨 리스트리 웬트 스카스 지น의 재석 사인 셰 decides 수쿠라 책에 서핑라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얼마만 기억나세요? 기억을 했지 당연히 그러고 보니까 이번 설은 어떻게 보내? 설은 곧 컴백이라서 아마 활동 스케줄을 하면서 사쿠라는? 주도 같은 팀이라서 같은 스케줄을 제 어머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보내주셔서 해외 아시아 투워도 다 왔거든요? 르스라핌인가 싶을 정도로 다 왔잖아요 사쿠라는 어머님께 선물 최근에 해드린 거 없으세요? 선물이요? 제가 다음 선물이요 제 원 씨는 또 리더잖아요 좀 제일 힘들어요 리더로서 리더로서요? 저만 할까요? 본인도 느끼지 않으세요 재밌게 참 재밌어서 뭔가 진짜 자주 뵙고 싶어요 꼬레 씨는 좀 좋았어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근데 제가 원래 강호동이 아닌 애가 없어서 가지고 오 괜찮으셨어 아 죽으세요 아 죽으셔도 괜찮아 저 호동이 형 좋아합니다 저도요 저도요 약간 지금 바람 띄고 있는데 바람 띄고 있는데 마음이 약간 어깃장을 했는데 마음이 약간 어깃장을 했는데 노 리즌 자스틱 노 리즌 자스틱 안 하죠 아 노 리즌 모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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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